안녕! 인간 인간 인간입니다.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오늘의 일... 이거입니다. Dreams come true. 이거입니다.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. 에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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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으드 파팟을 잘하여 템을 더워진 지사용. 그는 전신이 없다. 에헿! 만약에 복사하기로 하자 음? 인프리스 인프리스 오 패러 오 오 오 오 오 오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노력이 하겠습니다 연수가 영어리 점점 자라나는 것 같아요 음 응 으 울 울 어떤 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사람을 형, 왜 지구였나? 전국이 꼭 더 힘이 다 하라고 저 사람의 주신으로 대사의 부족들을 이 장면이 그녀가서 사람들은 그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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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는 이 생년월일 넘어 했네요 3번 정답 1번 2번 2번 3번 2번 3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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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5번 4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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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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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 8번 9번 9번 10번 10번 1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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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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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세프의 형이 그 형이 잘못된다. 하지만, 하나가 잘못된다. 맞나? 맞나? 예스! 어? 이걸 해볼게요. 해보기! 해볼게요. 먼저, 잔잔. 이걸 하겠습니다. 먼저, 그리고 또, 그리고 또 없네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이거. 그 다음에는, 아닌데? 이렇게 하고, 그리고, 짜잔!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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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누나가 이거 모르고 이렇게 말해버렸어요. 어? 탑을 쌓고 있습니다. 탑을 완전 잘 쌓고 있군요. 그리고, 우리 연수씨. 오호. 또 이것도 있어야겠지? 와우. 이것도. 너무 많은데? 혹시로 꽉 쌓어요. 그 다음에, 카밀레온. 탑을 쌓고 있습니다. 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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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어때요? 어때요? 진짜 웃겨져? 와우 라라라라라 와우 이제 어떻게 됐나 이제 밥 먹을 시간입니다 나무도 배고파는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다 썼나? 어떤 노래 같아요? 톡 톡 톡 톡 와우 이제는 밥 먹을 시간 와우 잘 먹겠습니다 이런거입니다 잘 잊죠 저거 만든 이야기에요 요셉이 이제는 밥 먹을 시간 짠 그래서 다들 찾아와서 다들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고 어떤 사람들은 안하나 씁니다 정말 웃기죠 호호호 요셉이 연수가 이력을 잘 만들었죠 빨리 빨리 때라 왜 안되는거지 안 눌렀나 눌렀네 오 되려고 한다 되려고 한다 되려고 한다 빨리 되라 빨리빨리 되라 빨리빨리 되라 오 되네 오 오 이거 다 오는데 하여튼 가해줄게요 오 다 오는데 다 오는 동안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드립니다 어 어 이거는 어 어 이거는 어 이거는 어 이거는 모세라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아니 어떤 아줌마 어떤 엄마 모세의 엄마가 이거 아기 어떻게 말해야 하지 먼저 어 바울이랑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완전 나빴어요 완전 나빴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 있는 애기들이 다 남자 아이들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이 남자 아이들이 낳았어요 근데 그러면 바울 왕이 죽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서 키우는데 점점 크니까 못 숨겨서 바다에 내몰했어요 그래서 아 베이비 안더 부시 어 다운 온도가 되었네요 오늘은 이만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의 이야기 되게 많은데 어땠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